HL 안영 김건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강력한 라이벌 레드 이글쌀 경기도 오늘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만족하실까요? 너무 만족하고 승리까지 따내서 기분 좋습니다. 몽상도 치워갈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어떤 가구나 다짐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 두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리그를 1등으로 우월하게 치고 나갈지 안 나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들 집중해서 꼭 6점 따내자고 다짐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김건우 선수의 결정적인 골로 팀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어요. 그때 그 상황, 골로는 상황 자세히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세요. 정우 형이랑 종훈이 형이 꼬책을 열심히 가져서 저한테 찬스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슛 찬스 때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강하게 쌌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을 얻고 유희가 선수의 세레모니를 보여주셨어요. 그 세레모니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유희가 선수는 어디 있지? 네, 보고 계신데 이쪽에서. 유희가 선수이신가요? 유희가 선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에게 얘기해주시죠. 사실 저번주에 건우 데이 있을 때 승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제 표정이 저번주 인터뷰할 때랑 이번주랑 많이 다른 거 보이시죠? 승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응원 와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